이 표현 꼭 외우자. 동사분영. 너 남자친구 있어? 너 남자친구 있어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이미 3년쯤 만났어. 상추 이젠 3년 더. 그래? 나만 몰랐네. 시 마? 지 요 워 부 지 도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우리 엄마가 만든 빵이야? 이건 엄마가 만든 빵이야? 이건 엄마가 만든 빵이야? 엄마는 가끔 빵 만드셔. 她偶爾做麵包. 너 밀크티 자주 마셔? 너 밀크티 자주 마셔? 니 진창 흐 나이차 마? 아니, 나 자주 안 마셔. 너는 밀크티 자주 마셔? 나는 밀크티 자주 마셔. 중국어 선생님은 누구야? 중국어 선생님은 누구야? 중국어 선생님은 내 언니야. 중국어 선생님은 내 언니야. 언니는 어떤 사람이야? 당신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? 당신은 똑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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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똑똑해.